뭘 하든 귀를 막는 것들은 다 죽여버리는 색성 어 배드는 타고나는 개새끼 타고나는 니들어 배드 새끼 니 몸에 있는 버물리들 뿌려줘야지 모기같이 목소리가 엥 엥 엥 엥 엥 거리는 목소리 못들여주겠네 귀가 썩아 문제로 짓겠네 어 깝치지마 넌 그냥 짜줘야 되는 타입 어 개새끼가 어디서 아가들이 털고 다녀 손가락을 놀리지마 이 댓글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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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현실이든 밖이든 어 온라인에 집이든 방구석이든 아무데서도 넌 아가리를 털적이 없지 그냥 쉿 아가리 닥치고 있어 너는 아가리 털수록 털수록 너 수준미달 원래도 수준미달 아가리 털면 더 미달 넌 그냥 어어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존재 존재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어 니 니 나은 애미는 너나 고미 역국 처먹었겠지 어우 족같아라 툴 툴 툴 툴 감사합니다.